2. 그때 보니까 좀 어두워가지고 아 네. 이것도 하나 아이템을 추가했습니다. 오케이. 아 이거. 이거 오늘 대본. 네 그런가 봐요. 풀면 내 모습도 안 보여서. 브이로그가 도대체 근데 정확히 뭐야? 브이로그가 이제. 브이로그에서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.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한다고 해서 브이로그인데. 일상적인 걸 하는 거구나. 네네. 맞습니다. 누나 하고 나서 제일 궁금해하셨던 게. 브이로그? 브이로그 하면서 많이 원하셨던 게. 3가지 정보가 있더라고요. 여기 하는 게. 이제. OOTD라고 해가지고. 아 오늘의 옷차림? 오늘의 옷차림. 이런 거랑. 또 누나 가방을 들고 다니시면. 평상시에 누나 가방 안에 뭐가 있으신지. 가방 안 갖고 왔어요. 제 가방 보여드릴게요. 비닐에 거면. 이거랑. 이 마스크. 그리고 이제. 누나 즐겨가는 맛집이나. 맛집 소개해달라는. 맛집이요? 네.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. 저는 맛집을 막 이렇게. 찾아다니는 편은 아니라서. 맛집. 진짜 근데 맛집 아는 데 없어요. 아 전 게장을 좋아하니까. 게 일단 제일 좋아하고. 게를 진짜 좋아해요. 게. 게장은 그. 요기 신사동장이랑. 그다음에 마포에 있는 거. 주로 이제 게장집은 좀 아는데. 아니면 떡볶이. 떡볶이는 이촌동에 있는 것도 맛있고. 통일시장에 기름떡볶이도 맛있고. 그리고 저기. 서울도 있고. 쪽 가는 쪽 가다 보면. 그 떡볶이도 맛있어요. 밀가루. 아. 그리고 청담 이쪽은. 뒤에 세탁소가 있는데. 그 옆에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. 떡볶이는 거기가 진짜. 저 여기 근처에 올 때마다. 꼭 시켜먹는. 저는. 평소에는 그냥. 애들이랑 같이 다니니까. 주로. 트레이닝. 룩을 많이 입고요. 평소에는 거의 최고. 그리고는. 그냥 캐주얼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주로. 약간. 꾸안꾸. 꾸안꾸. 꾸안꾸 느낌으로. 꾸안꾸 느낌으로. 그냥. 청바지에다가. 자켓이나. 아니면 뭐. 스웨스처츠 같은 거. 뭐 이런 거. 입는 것 같아요. 편안한 옷. 그 일반길 하면서. 뭐 비하인드.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썰이나. 저는 진짜 놀랬던 게. 그니까. 물론 오빠한테 들어서. 밥을 안 준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. 진짜 밥을 안 준. 정말 안 주시더라고요. 오빠는. 지금도. 1박 1 갔다 온 얘기를 해요. 그리고 그때의. 그 여흥과 행복함이. 아직도 남아있어요. 아직도. 아직도 행복해. 아 누나 그 첫 등장 했을 때. 그 행복. 제가 가셔서. 행복이. 아직도. 몇 주가 지났지만. 아직도. 여흥이 남아있어서. 제가 1박 2일 갔다 온. 그 다음 주. 가장 행복 지수가. 높았어요.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다양한 상황이 계신 분들을 다양한 연령대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배운 게 많아요. 그러니까 진짜 아 삶이 저렇게 다 다양하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되게 각자가 되게 치열하게 사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도 되게 많았고 네 저도 배운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되게 이렇게 다른 사람 말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편이라 너무 울기도 많이 울고 막 웃기도 많이 웃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되게 따뜻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. 저는 반전이 숨겨져 있는 영화가 훨씬 잘한 것처럼 반전이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죠. 내가 아는 게 좀 더 많았다거나 그 사람을 진짜 모르는 게 좋습니다. 그건 주의를 좀 생각했어요. 마트에 가면 짧게 살 때 안 쓰고 무조건 살면 되게 사네요. 카메라가 손에 있네요.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오 저 청국장 완전 좋아하는데? 청국장 얘기하면서 울었잖아요. 저 마지막 방송 때 청국장 엄마가 해준 청국이 윽 이래 울었어요. 자 여기 맛집이래요. 청국장 맛집. 어? 여기? 여기 왔던 데 같은데? 나 여기 와봤던 데 같아요. 어 나 여기 와봤는데? 아 맛있겠다. 저 청국장을 진짜 좋아해요. 이 집 진짜 맛있습니다. 오 예스. 진짜 좋았어. 메뉴가 고리밥 청국장. 전 보리밥 청국장. 저도요. 우리 보리밥 청국장? 네 보리밥 좋습니다. 청국장 해주세요. 네. 이럴 때 우리 꼰대들이 보리밥 청국장 이러면 안 된대요. 근데 우리가 들어올 때 순진 씨한테 했잖아 보리밥 청국장. 우리는 꼰대. 이미 꼰대력이 있는 거예요. 콩이 되게 많아요. 콩이 왜 이렇게 많지? 아 청국장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? 아 그렇네. 그러신 것 같은데요? 사장님 혹시 직접 청국장 만드시는 건가요? 콩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아. 오 나왔다 나왔다. 와 나이스 초이스 진짜 저 제일 좋아해요 이런 거. 이거 강된장에 비벼 먹는 거. 우리 집 앞이면 좋겠다. 아 이 집은 진짜 치즈다 치즈. 원래 서클하우스 끝나고 여기 올라 그랬었는데. 그때 왔었어요. 근데 못 왔었거든요. 가자. 네. 가야겠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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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. 네. 저 한가인입니다 하고 그냥. 바로 널 생각해 놓으신 수 있나요? 바로 노래 붙일 거라서. 노래를 듣고 와서. 제가 요게 딱 그. 애기들 끝나고 하원 할 때. 소연 언니. 이거 딱 듣는 시간이라서. 운전할 때 맨날. 듣거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언니한테 그 얘기를 전했거든요. 아 진짜요. 언니가. 너무 고맙다. 너무 고맙다. 너무 고맙다. 진짜. 네. 진짜 잘 듣고 있어요. 저 이거 봐서. 진짜 감사합니다. 라디오 좋아해요. 어떻게. 라디오 좋아해요. 네. 디제이도 진짜. 라디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 진짜 좋아하는 맥체라서. 나만 쓰레기야. 이거는 어떻게 해요. 그. 어 뭐지. 음이요. 네. 나만 쓰레기야. 약간 끝음을 올려주시면 돼요. 나만 쓰레기야. 이거에요. 아. 네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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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 첫. 디제이. 일을 디제이 해보셨는데. 너무 잘하셔 가지고. 보는거 진짜. 다들 막 엄청 많이 웃고. 네. 넌 어떠셨는지. 어. 재밌었어요. 근데. 이게 2시간인데. 느낌상. 20분 한 것 같아요.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역시 저는 뭔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다 좀 제가 만족도가 좀 있는 편 아닌가 라디오 굉장히 만족하고 집으로 갑니다. 즐거웠어요. 3, 4분도 진짜 많이 웃겨가지고 사실은 이게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. 생방이랑 그래서 더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짤막짤막하게 밖에 못해서 조금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. 재밌었어요. 일단 중간에 좀 읽어야 되는 것 때문에 아 맞아요. 그것 때문에 말을 하다가도 더 말씀하시고 싶은데? 아 눈치챘구나. 그런 게 느껴지도록. 맞아요. 중간에 이제 제가 해야 될, 읽어야 될 것들이 있고 시간은 가고 막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노래도 들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미처 다 못했습니다. 나머지는 또 다음에 언젠가 우리 브이로그만 할 게 아니라 언젠가 좀 한가인의 미니 토크쇼 같은 거 좋습니다. 아 나 그런 거 하고 싶어요. 한가인의 미니 토크쇼에서 시컷 혼자 얘기하고 네. 또 얘기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 좋습니다. 한번 합시다. 좋습니다. 기획을 한번 합시다. 좋습니다. 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 안녕. 바이바이.